오늘 미끼는 아까 재집한 지렁이 하고 꽃무지 애벌레 이걸 미끼로 달아볼 생각입니다. 꽃무지 애벌레는 이게 우화 전까지만 나오기 때문에 4월, 5월에는 아마 나오지 않을 거고요. 4월, 3월, 4월에 이렇게 재집이 되고 이걸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들어가자. 이렇게 다 넣어서 오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달아줬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지렁이로 달도록 하겠습니다. 지렁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만 써야 될 거 같아요. 이렇게 애벌레하고 지렁이를 미끼로 달았습니다. 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척지점은 어... 기적지점이 약간 화려죽으로 더럽게... 생각하니... 거기서 어디서 온 거니? 여기가 어떻게 온 거니? 여기가 뭘 그랬지? 달콤하니... 달콤하니... 네, 알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